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알려진 복음 성가 중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혼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딱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에 대해 알려주는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의 모습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고 또 이기적이고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해서 그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좋은 교회가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로 소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청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청년 안타깝게도 내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자네에게 추천할 만한 좋은 교회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네 자네가 직접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좋은 교회를 한번 찾아보게나 그리고 그 교회를 찾거든 내게 알려주게 이 청년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 순간 스펄전 목사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만일 그런 좋은 교회를 찾게 된다면 절대 그 교회를 다니지 말게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찾고 싶고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왜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네가 교회를 다니는 순간 더 이상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 수 없기 때문이라네 사람들은 교회는 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과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이 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교회는 최고의 선수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올림픽 선수촌과 같은 곳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유명한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증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순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 당연하고 그런 점에서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지만 만약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곳에서 치유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환자들이 모여 있기만 한다면 그 병원은 병원이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치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야 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또 영적 성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치료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도는 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참된 치료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치료가 일어난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곤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나 성공만을 추구한다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또 예수님을 말하지만 실상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면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목회자를 숭비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런 교회에서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의 해답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예수 크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을 영적인 치유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다가 다친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중요한 장입니다 따라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거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건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완전하게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다시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치유와 영적인 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므로써 우리는 영적인 치유와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치유와 성장을 위해서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연약한 존재인 성도들이 서로 돌보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직제는 초대교회 당시의 곳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이분들은 모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세워줬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하게 지내면서 삶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란 진리 안에서 서로 서로를 도와 영적으로 성숙해 가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의 교제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 그를 온전하게 하는 것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사실은 내가 성장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를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여서 아기를 낳게 되면 그야말로 초보 아빠 또 초보 엄마가 되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육아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어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각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녀와 함께 부모인 자신도 성장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내할 줄 몰랐던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갖게 됩니다 자녀 때문에 울고 웃고 자녀 때문에 마음 졸이고 속상해하면서 부모도 성숙해진 것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이 때문에 부모가 성장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거두로 보기에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연약한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대한 사람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 뒤에는 요괴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괴벳이 한 일은 어떤 특별하고 특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라면 할 수 있는 사랑의 행동을 한 것 뿐입니다 요괴벳은 이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을 미리 알고 모세를 길렀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아이를 길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과적으로 위대한 모세를 탄생시켰습니다 꿀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른 채 꿀을 모읍니다 본능에 따라서 꿀을 따기 위해 이곳 저곳을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꿀벌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서로서로 돕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탄생하는 것이고 영적인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성도들은 이 성도의 교제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흔히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성도에게는 영적인 치유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신앙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영적 치유와 신앙 성숙의 방편이 되는 이 성도의 교제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갈망하지만 지나치게 엮이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성도들로 인해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다닐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교회 일에 참여하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부터 속상한 일, 억울한 일, 화나는 일이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 게 싫어서 점점 교회와 거리 두기를 시작합니다 외로워서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싶으면서도 교제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의 교제를 멀리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면 영적인 성숙이나 치유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둔 신앙 생활을 통해서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는 방역을 위해 서로 거리두기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거리두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계속돼야 합니다 성도 간의 거리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의 교제를 통해 더 가까이 더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재개와 더불어 우리 공동체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내기를 추건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속이 썩을 일도 없으니 속이 편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없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는 속담처럼 자녀들이 많으면 마음이 상하고 속이 썩을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기에 진실로 행복한 것이 인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쁨은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힘들고 어려워도 수고의 땀을 흘린 자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성도의 교제는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보면 10장에는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길을 떠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양이 이리들 사이에 간다면 잡아먹힐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되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만일 그들이 무서워서 사명의 현장으로 가지 않았다면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면 자기 백성이 외면할 것도 아셨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의 못박힘 당할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고난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사김을 갖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서로서로를 도우며 영적인 치유와 성숙을 잃어가는 저와 봉사 안에 모든 성도인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쩌면 흐트러졌을 수 있는 우리의 교제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를 의탁하오며 우리의 공동체를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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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